이번 시간 주제 먼저 말씀드릴게요. 올해 2022년에 자식으로 인해서 웃을 일이 있다 하는 그런 운세를 준비했거든요. 부모 입장에서 자식의 덕을 볼 수 있다 하는 그런... 자손의 덕이지. 어떻게 보면은. 이 시간에는 우리 어머님이나 아버님이 좋아하는 시간입니다. 이제 간단하게 제가 몇 분을 올려봤어요. 어느 누구나 다 똑같지만 많고 적고를 떠나서 자손들이 속 안 새기면 그것처럼 큰 복은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자식이라는 것은 부모의 자식이지. 머리 크면은 자기네들이 의지대로 하려고 그래요. 이제는 자식이기는 부모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 우리가 이제 부모님들 살았을 때 어렸을 때 그 고정 개념은 깨시고 이제는 현대인으로서 따라줘야 될 시기가 우리 나이가 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올해 그래도 자손의 복으로 뭐 자손이 뭐 속을 새겼다든지 무슨 시험의 운이라든지 이래갖고 그냥 부모님들 애가 타고 속을 많이 썩었을 거 아니에요. 그랬는데 올해는 아 그래도 이랬네 자손이 이렇게 일이 풀린다. 얼마나 죽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 자손들한테 부모님들이 자손의 덕을 보는 해년. 올해 이제 52살 신혜생. 신혜생 어머니들 자손들 그래도 뭐 시험이라든지 참 많이 힘들잖아요. 힘들고 뭘 어떻게 해줄 수가 없었잖아요. 근데 본인 스스로들이 일어나서 자손들이 나를 행복해 준다. 그럼 그게 자손복이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올해 신혜생 어머니들 힘내시고 자손들 마음껏 보도 많아주세요. 그리고 이 세상에는 우린 내 자손뿐이 없다. 많이 출근해 주세요. 팔이 안으로 긋거든요. 자손의 좋은 운기를 우리 엄마가 받아서 그래도 마음이 편하고 자손으로 인해서 행복한 가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신혜생 엄마들 축하드려요. 그리고 이제 시우는 6살 정미생. 작년 재작년에 그래도 식구들하고 많이 부딪히는 해년이 됐을 겁니다. 자손들한테 내가 좋은 얘기라도 자꾸 부딪히고 마음고생을 많이 하신 분들이거든요. 근데 올해는 생각지도 않게 자손의 직장을 가서 용돈을 많은 돈은 아니지만 뭐 엄마한테 선물을 한다든지 또 새해가 되면 누구나 다짐하듯이 엄마 올해는 올서부터 내가 잘할게요 하고 또 고개를 숙이고 들어오는 자손이 있는가 하면 취직을 못해서 막 이랬다가도 취직이 되고 등등 여러 가지 엄마한테 힘들게 했던 부분을 자손이 엄마의 힘을 덜어주는 그런 해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너무 좋잖아요. 그렇죠? 이 자손들 잘 보도만 안아줘서 자기들은 뭐가 필요한지 그리고 첫 번째 먼저 야단치지 마시고 충분히 자손들한테 대화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대화를 해서 하다 보면 자손들도 사람인지라 얘기를 아 이러고 저러고 얘기를 하면 잘 듣는데 먼저 야단분도 치고 하면 절대 안 그래요. 튀어나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손들이 마음 상하지 않고 부모님들이 마음 안 상하고 같이 화합이 잘 될 수 있는 해가 올해 이민연이 됐지 않을까 정미생하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아들의 운, 아들의 복 마음껏 갖다가 누리시고 자손들 칭찬 많이 해주세요. 자손의 덕에 있어서 집안에 행복한 일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60살 개묘생 결혼을 일찍 하신 분들도 그렇고 부모님들이 결혼을 일찍 하신 분들은 또 자손이 또 결혼이 늦게 하는 역량이 있어요. 그런데 생각지도 않고 동기 형제라든지 그런 면도 있지만 그래도 내 자손이든 조카 자손이든 그래도 좋은 행사가 있다고 연락이 오지 않을까 기쁨의 증조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결혼 못한 자제분들이 있다면 혼사문이 열리는 해년이고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어느 누가 이 혼기문이 열리면 적극적으로 해갖고 꼭 그 혼사가 이루어지게끔 하세요. 꼭 성공합니다. 또 이제 예수는 세 살의 경자생 이 엄마들은 삼자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그래요. 띠로는 약하고 이르기 때문에 올해 이제 이 이민연에 범한테 지가 몰리는 해가 아니냐 그래서 악삼자다 이렇게 해석들도 하거든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악자면서 다 그러질 않아요. 누구 말맞다나 약한 동물이나 센 동물이나 약한 동물은 센 동물한테 잡혀 먹기 마련이야. 그래도 다 잡혀 먹지 않잖아. 거기서 살아나잖아. 똑같아요. 괜히 삼자라서 웅크리고 그러지 마시고 그래도 차손들이 잘 풀려서 부모한테 용돈을 주거나 뭐를 저기 하거나 뭐 옷을 사서 주거나 얼마나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삼재니까 그렇다고 그거 이제 개념은 깨시고 삼재 풀면 돼요. 다른 거 없습니다. 내 운 받아서 내 자손들 나하고 잘 되면 되잖아요. 그래서 삼재는 간단하게 풀면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그래도 고편적으로 삼재는 삼재고 나는 나야. 자식은 자식이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자손의 덕이 있어서 자손들이 나한테 귀엽고 반가운 소식을 갖다 주지 않을까. 또 며느리 보신 분들은 후손이 생긴다든가 그래서 손주를 안겨준다든지 그런 기쁨이 없잖아. 그렇죠. 또 자손이 없어서 막 걱정을 했는데 자손이 생긴다든지 취직이 안 됐는데 걱정했는데 취직이 됐다든지 여러 가지 등등. 사업에 힘들었다 그래도 이제 이로서는 상승으로 올라가는 그런 소식을 듣고 그럼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자손들한테 좋은 소리를 듣고 내 자손들이 잘 풀려줄 수 있는 그 나이의 부모님들을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경제생분들, 어머니들 힘내시고요. 삼자에 잘 이겨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66세 정유생분들 어떻게 보면 이 엄마들이 엄마나 이 아빠들보다도 엄마들이 머리가 좀 많이 깼어요. 머리가 깼다고 머리가 밝고 빠르다고 감, 촉감 그러거든 그 머리를 그대로 유지해서 우리 자손들한테 우리 엄마들이 하면 되지 않을까 그거는 왜 그러냐 부모의 말을 잘 듣거든요. 그리고 아닌 건 아닌 거고 탁 내치는 성향이 있어요. 그리고 사람을 다룰 줄 알고 이 사람이 울면 같이 울어주고 웃으면 같이 웃어주고 등이 어리가 아픈 것 같으면 긁어주고 그런 성향이 있거든 그만큼 센스가 있다는 얘기야 쉽게 얘기해서 센스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자손들도 부모를 잘 따러요. 그렇기 때문에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그래도 나 건강하고 우리 부모님들이 정유생분들 건강하시면 돼요. 그러면 자손들이 나머지 일들은 자기들의 행복을 찾아서 하는 것이고 화합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냥 우리 부모님들 길만 살짝 깔아만 주세요. 그러면 아들들이 딸들이 뭐 사위나 며느리나 잘 따라줘서 이제 오는 해년이거든요. 그래서 경사 중에 경사가 있는 애가 올해 2민 년이 아닐까 그렇게 봅니다. 어머니들 아버지들 정유생분들 힘내세요. 그리고 또 이제 을미생 경사도 또 일어나고 결혼 못한 자손이 있으면 혼인의 문이 열리는 해년이고 근데 어떻게 보면 나부터도 그래요. 올해는 경사가 있어요. 경사가 있어요. 그건 자손의 덕이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효자노릇을 탄다는데 그거는 봐야 아는 거지. 그만큼 올해 을미생분들 결혼 못한 사람들 결혼은 갖다 자제분들이 하는 것이고 또 이제 사업하시는 분들 잘 일어나서 그래도 자식들 내가 참 잘 길렀다 소리 듣고 그 자손을 보고 안 먹어도 배가 부르지 않습니까? 그런 해년이 오래 됩니다. 그러니 힘들 내시고 자제분들한테 마음껏 사랑 많이 해주시고 그 자손의 운기에 복을 같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힘내세요. 또 이제 이른 살의 개사생 어르신들 많이 힘들고 보통 이제 우리 나이때는 이른 살이나 뭐 예수는 뭐 한 여섯 일곱서부터가 참 많이 80세까지가 힘든 고난을 많이 겪었어요. 그랬는데 이제는 그런 것을 다 내려놓는 해가 되지 않을까 삼재팔란 고비도 잘 넘기셨고 이제는 자제분들 또 손주들 뭐 또 생겨갖고 손주들 재령보고 그러기 때문에 손주의 운이며 자손의 운이며 뭐 아들딸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가정이 평화를 이루면서 부모를 잘 따라주는 해 용돈도 두둑히 받는 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이가 갈수록 건강은 우리가 지켜야지 되거든요. 자손들 자제분들이 부모님 건강을 챙겨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세상이 좋잖아요. 힘든 고비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건강을 잘 유지하셔가지고 자손들의 오래갔다 들어온 이 복들을 자손의 복들을 마음껏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간단하게 다 말씀을 못 드려서 좀 아쉬운 면도 있지만 또 다음 시간에 또 말씀을 드리고요. 이 시간에는 70살까지만 자손의 복을 말씀드렸거든요. 여러분 코로나 잘 이겨내시고요. 한 해 이민현의 힘찬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양만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